자 시작! 아 시작합니다 바이러스게이드 2 이어서 가야죠 갑니다 저번 시간에 분명히 드래곤을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놓고 만났네요 얘는 드래곤 너무 셀 것 같아서 튀었었는데 맞아 얘한테 져서 뺐던 것 같다 아... 아... 넌 뭐냐? 넌 컨스터야? 쟤는 뭐야 뒤에 있는 애는 그럼 너무 근데... 대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는 나도 피해 이상한데? 아 일단은 얘는 일단 잡았고요 뒤에 있는 놈은 문제다 얘를 잡아야지 얘가 나오는구나 아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 짓이냐 그게? 나 가 있으면 너 마법은 어차피 빗나갈 거 아니야? 아 나 독 안 걸림? 나가 있을 거임? 아아 잠깐만 암비용신 왔지 왔지 왔지? 니가 니 벌로 걸어왔지? 독 면역이 이렇게 좋군요 찬성은 다른 거냐? 아 나 이거 아 진짜 너 왜 이렇게 끈질겨 아씨 귀찮네요 뭐야 잡았어? 잡았다고? 아니 해제 시킬려고 아이템 창 뒤지고 있었는데 죽었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가자 이겼으면 물만 없습니다 그래 가라 저 드래곤은 내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 드래곤은 내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냐 너 어디 가니? 저 새끼 뭐지? 야 일로 왔는데? 거기 가면은 바로 이제 용갈이 당할텐데 깜짝이야 없어진 줄 알았어 어차피 왜 이럴 길이 있니? 어 잠깐 왜 이렇게 넓냐 여기 잠깐만요 아니지? 어 아니지? 아 놀랐잖아 갈게요 아저씨 전 뭐 가겠습니다 구하기도 했고요 우리 성이 공격당한다고 했는데 6만 경험치만 있으면 레벡이다 이제 살해복을 넘어서오겠어 6만만 있으면 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아빠한테 가자 안연돼 있나 없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어디서 줄어버리지나 여기였나 여기 길이 있어? 어디였지나 여기였구나 가라 이번 맵에서는 일단 투구랑 그리고 페리단? 용 드래곤 슬레이어 검 얻었죠 공포 면역에다 여러가지 있구요 깨는 도중에서 옷도 얻었구요 본의 아니게 기름막 넣어둬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이거는 어휴 예가 눈꼽게임이 됐어 좋아 죽여 굉장히 지금 뭐랄까 잘 피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써있는 방어력이랑 방어력 외에도 이제 100이라던가 7급 같은데 있어서 별개로 들어가죠 해피율이 그냥 방어력 무슨게 짜인거 같긴 한데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가자 얼마나 안들어가는거야 원거리 공격이야 방패역할하는거네 그럼 죽음내성 숨결내성 마법북내성 좋네 마법피해저왕 이제 마법세팅이네 이렇게 보면은 원거리랑 근접전투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구나 가봐 아 뭐하니 호주? 이거 막아놨어? 여기도 애들 다 없어졌네요 빨리 가자 돌아가고싶어 캐스터 혹시 놓치고 온거 없죠? 쟤 구하는게 다였죠 저 드래곤 죽이는거는 언젠가는 죽이게 될거 같구요 그렇게 머네요 여기 가장 깊은 곳에 드래곤이 산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드래곤 세트 입어도 못이기면 나 평생 못이길거 같은데? 아 싸워보니까 솔직히 평생 못이기는 각 나왔는데? 너무 세제 말이 안돼 여기였나요? 가라? 아 너무 많이 보인다 두개정도면 충분한데 말이야 뭐지 위협사격질이야 죽을... 죽을라고 죽을라고 위협을 해 간다 어제는 제가 무려 메이플스토리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끔찍했거든요 같은 키만 눌러서 그거는 또 턴제게임도 아닌데 같은 키만 눌러서 6시간 반가량 사냥을 했는데 아 잠깐 조회수 좀 볼까? 잠깐만요 이거는 내가 궁금해서 안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들개가 있어 남의 집에 21 조회수? 나쁘지 않네 나쁜건 아니야 이젠 아니야 아 아 그니까 이거 이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야 어 사만이야 아 숙소를 제공하겠다 어 고맙다 근데 이게 다야? 너 뭐 어떻게 해결 주는 거 없냐? 드래곤의 볼일은 끝났다 드래곤의 볼일은 끝났다 라는 거죠 근데 뭔가 되게 찝찝하게 밤에 잠을 못 자갈 거 같대 내가 니 불멸증까지 해결 해소해줘야 되나? 조금 거시기 하네요 메인캐 진행하기 전에 공격병사들을 한번 상대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지나야겠죠? 음 고라이온도 못 이긴 주제 고라이온은 대체 왜 죽은 거냐 사례복한테? 저런 것도 이겼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지금 사례복보다 셀텐데 나중에 죽이는 게 맞나봐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거 이런 캐스트가 있었나요? 뭐야? 이게 저기 이게 저기 아 몰라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우리 도시로 가보죠 여기였죠? 빨리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공격 올 거냐 걔네는 온다 온다 하고 안 와 간보는 것도 아니고 나 지금 스펙이면 나름 잘 싸울 거 같은데 법사 이제 약간 이제 마법대왕도 되고 법사만 잡으면 전사는 어떻게든 잡으니까 컨트롤해서 전사 1대1로 이겨야지 켄사인데 법사 세팅도 돼있고 어떻게 이길 바랍니다 자신을 지켜봐 가서 물어보자 내가 원하네 어흠 군주가 돌아왔어 안녕하십니까 어흠 어흠 결혼을 두 명이 탈환했다 어흠 어흠 틀려보네 그 골 때리는 계속하다 이제 아흠 아흠 아 아 아 아 아 아 인생 시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어우 음 음... 하아... 제사프가... 아, 뭐야? 왜 한 번 튕겨? 그래... 아, 둘 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제사프랑 해주죠. 예스! 그래, 500개 줄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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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좋나봐. 됐어. 500개 난 돈도 아니야. 나는 성주니까. 매주 500원씩 들어온다고 갑시다 됐어 만오천원 받았으면 됐어 경험치 어우 근데 왜 경험치가 타이트하냐 짜증나게 레벨업하지 오늘 레벨업하고 시작하면 너무 기분 좋을텐데 기분이 아주 좋을텐데 말이야 육감이구만 평소 이스팅하고 다니기는 너무 좀 눈이 아프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거 되게 좋은데 눈 아파 망토 내놔 망토 하수구 망토가 낫겠어 냄새나도 어쩔 수 없어 들어가 있어 어우 야 뭐냐 이거 6500원 뭐냐 돈 너무 퍼주는거 아니야? 좀 당황스럽네요 나 이대 2만원도 안돼 아직도? 내가 뭘 샀길래 이렇게 돈이 없지?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제 전쟁 준비도 해야되고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돌아다니면서 레벨링을 할겁니다 왜냐면 스토리 게임을 요즘 많이 돌리니까 딱히 스토리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레벨링하고 싶어요 안녕 그레이스 사람 없냐? 너는 그럼 하는게 뭐냐? 캐비닛에 돈 넣어놓고 그냥 가끔 가서 부르고 뭐 그런게 다냐? 대체 왜 사는거냐 너는 대체 왜 사는거냐 너는 내 검의 맛을 보고싶은건가? 내 검의 맛을 보고싶은건가? 뭐지? 전쟁주면 언제 하는거지 그래서? 물이라도 다 놔둬야 되는거 아니냐? 좀 곤란한걸 언제 들어오는거야 그래서 공격 온다고 그러고 오지도 않아 어디 보자 어 진짜 이거 없네 퍼그라그랑 지니해방 잠시만요 나 지니해방은 어떻게 할거야? 지니해방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집을 해버려서 집 해체 해버려서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2장이 아직도 2장이네 내가 지금 발더스게이트 1 플레이 타임의 절반을 넘었을텐데 아직도 2장이에요 8장까지 있는걸로 알거든요 진행을 안했으니까 뭐 이런거지만 전 레벨링을 나가겠습니다 이거 이정도 이정도로 퀘스트 많으면은 2장에서 더 나오겠는데 뭔소리야 왜그래 왜그래 왜 이런 노래가 들려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뭔데 일단은 뭐 아이템 팔아야겠죠? 보러 갑시다 이상한한테 팔자한테 단골이니까 내가 이곳에 단골이니 이곳에 단골이니 당장은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은 지니랑 퍼그락인데 퍼그락은 너무 강하고 지니는 내가 어떻게 깨어들지 모르겠다 이미 지나가버려서 신경 안쓰고 지나갔는데 끝나버렸나봐 다가야되나봐 다가야되나봐 아이고 정리할거에요 뭐임? 생명.. 생명체 현혹이 있어? 나프지 않은거 같은데 내가 판거구나 나쁘지 않은게 아니라 내가 하나 팔았네 아 저런 어 라일라콜 랑 성직자의 지팡이 필요 없지 좋아의 방패 두고 내가 좋아보인다고 생각하고 굿맨 헤이즈도 제일 좋다 그랬으니까 데이지 배반지가 뭐야 대제정령 현호 이거는 좋아 돌이께 좋아 나마라 이제 필요 없죠 침묵 먹히는 애도 없으니까 드래곤 방패 좋은데 이거 아 그냥 팔까 그냥? 아 근데 방어도 사면은 좋은거니까 투자 방패 두개 정도 있어도 어찌 마옥사도 쓰고 할테니까 황금 중형 징박힌 펠란 거인힘의 요대 아 에이 아 이것도 그냥 둬야겠지 저것도 최고급 활이라 그러니까 두고요 두루마리 보관함 좀 열어볼까 아 이거 뭐 8만큼 그건 없다 솔직히 두루마리에 지금 보석 가져갈까요? 딱이네 이렇게 비쌌어? 근데 금반지는 너무 쓰레기다 아 저게 뭐야 저게 나중에 주우면 안팔아야겠어 그냥 넣어놓기만 해야겠어 어디 보자 이제 돈이 얼마야 37,000원 돈은 진짜 더럽게 많아 레벨업은 한번 해두고 싶은데 지금 사례복 수준으로는 불안하거든요 이모헨을 구하기에는 어 딱히 이 뒷내용을 알고 레벨을 신어서 사는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링을 조금 원하는데 이렇다 할 퀘스트가 없네 내가 아 맞아 나 그거 안했지 중요한거 할거 있었지 맞아 죽음내성 있잖아 나 망토 거기 어디서 어디서 중요한거 있고 있었네 사원 복수하러 가야지 믿고 있었습니다 힘이 울부짖고 있다 가서 해치워버리겠어 이 망토와 목걸이와 지금의 레벨링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내성으로 버티면서 때려 죽이겠어 따코도 엄청 늘었기 때문에 몇이니? 10 따콘데 해치워버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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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죠? 하도 오랫동안 돌아다녀서 님들 다 잊으셨겠지만 이곳에 있습니다 해치워버리겠어 해치워버리겠어 위치는 기억이 안나요 뭐 여기있는거 따라가면 되겠지 뭐 여기 여기겠죠 뭐 그쵸? 히히 좋아좋아 길을 안밝혀주니까 이렇게 편하구만 기억났어 기억나 송장벌레 나오고 막 난리쳤던거 기억나 으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레벨업 하에 레벨업 1억만 1억만 하자. 야 어딨어 저 몬스터 나와봐 1억도 못하고 가면 안돼 여기가 이제 그 거시기 였고 여기서 이제 뭐 집항에 찾아오라고 그랬었죠 아무것도 없냐? 젠도 안돼? 아 이거 좀 거.. 그렇죠 이러면은 아 약간 불안한데 1업이 코앞인데 지금 요렇게 가야된단 말이야 나한테? 무슨 시련이야 가서 죽이자 빨리 있네 나오네 나오네 제법 버틴다? 아 400이라고? 에이 그거 아니지 레벨 드레인 당했어 됐어 풀어 이 정도는 뭐 상정 아니야 아 저거 끝나야지 쉴 수 있네 3점 갈 때마다 걸리는 거야? 아 너무 혐인데 인간적으로 레벨업 하고 가고 싶은데 레벨업을 5천짜리가 나와주면 레벨업을 할 텐데 쟤 나오거든요 5천짜리가 나 좀 쉬게 해줘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게 이게 안 사라지면 잠을 못 잤데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혼자 연기만 있는데 그렇게 잠을 못 자서 어떡할 거야 더 자 피곤함이 사라지도록 자 한 번 더 자 사라져도 한 번 더 자 그래 가자 넌 오픈돼 있었구나 말을 하지 그랬어 가자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뭐하면 가성 물량까지 먹어주겠어 하지만 물 먹지 않아도 이길 거야 이제 아 이건 좀 아니죠 나 이제 엄청 세졌어 전략 레벨이 달라 어디서 덤비고 있어 나와 죽어 아 안 통해 지금 레벨이 몇인데 레벨이 몇인데 안 통해 저희랑 급이 다르다니까 어디서 지금 죽어 2만 2천 경험치 어 진짜 이겼네 난 얘네 스킬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찌 됐건 잡았으면 됐습니다 관심 없구요 레벨업 뭐 올려야 될까 소검만 하나 소금 찍어야겠지 아무리 방은 방이어도 바로 옆에서 소리 지르는 거는 다 들리는구나 이제 18 레벨에 지능 지혜 이렇게 높았어요? 어 12씩 있네 근데도 뭔가 다 못쓰는 거야? 병신 아 23만만 있으면 또 레벨업이고 정신이 지금 나가 있네 얘 이길 줄 몰랐어요 질 줄 알았거든요 한 번에 쓱 밀어보이는데 당황스럽네 얘 잡으면 뭐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기 비어있고 다야?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쟤 왜 나온 거야 쟤 그래서 가자 여기서도 레벨 드레인 해가는 못된 놈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되기 전에 다 죽이겠죠 뭐 들어와 좀 많구나 안 통화됩니다 레벨 드레인 막 대고 있어 아 얼어 아 구석도 있어? 아 이거 쎈데 얘네? 법사보다 쎄구나 얘네가 위험한데 이거 어디 쓸까? 카이까지 써야 되나? 조금씩 끌고 오자 사람 잡고 그걸 어떻게 귀신까지 참았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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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쟤 앞에 420짜리는 솔직히 저기 아니야 적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해 아 레벨 레벨 드레인 그만 좀 먹어 야 진짜 기다려야 되냐? 야 설마 야 다 죽이고 다 죽이고 한 마리한테 그러면 안 돼 아 이거 진짜 쓰레기 게임이야 속박 면역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진행이 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황금 팔다리 찾아보자 아 걔 죽이고 나온 거 같은데 음 음 음... 부두지옥의 크롬멜 집에 가면은 뭐를 살려낼 때 필요하다고? 그래? 갑니다 그럼 저도 좀 이따 가요 이리 와봐 하나 죽이고 하나 세이브 하나 죽이고 세이브하고 반복이다 뭐 걸렸냐? 아 진짜 능력 집수당했다고? 아 그럼 나 세이브하기 싫어지잖아 또 아 진짜 다 덤벼 다 덤벼 그냥 가해 으으이씨 으으이씨 뭐야 이거 어디야? 뭐해 여긴 으으이씨 또 나오진 않겠지? 이게 뭐예요? 아 뭐 야 음성 지금 이상한 듯이 들려오는데나? 이 리얼한 거미소를 듣고 집 어딘가에 있는 거미가 반응한 건가? 동면역은 진짜 좋다 동면역은 짱인 거 같아 면역이 하나씩 생기는 이 재미가 있네 고통 줬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사라지는 뭐야 이거 시럴 그런 거에 그런 거에 내가 이제 당황할 내가 아니야 이제 오이씨 고깟 고깟 능력으로 지금 나를 놀래키려 그래 건방지게 말이야 벌써 다 찼니? 한 게 뭐가 있다고 찼니? 고깟 고깟 잔몹들에 당황할 내가 아니야 이제 들어와 저거 빨리 좀 가서 때리면 안 되냐? 아 왜 이렇게 느려 얘 예 몽크는 빠르다는데 몽크가 낯설 것 같아 몽크로 해서 몽크로 할지 에러 할지 고민했거든요 몽크가 마법 저항이 된다고 그래서 약간 후회합니다 왜냐면은 발루스 원에서 그 리사드를 내가 제일 약하다고 던져줬거든요 약간 고민이 됐어 걔 때문에 아 뭐가 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야 아 뭐야 이 쓰레기들은 아 좀 쎄보이는데? 들어와 여기 650 좀 쎄구나 3000 조금 쎈 놈이었구만 미라 미라 카이의 힘으로 카이 카이 나 위에 약하네 그래 미라 1대1 이겨야지 1대1도 못 이기면은 안 되지 그라치 그라치 어디서 오늘은 1부에서 길게 가는 걸 먼저 합니다 불량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절에 실패했을 뿐 다 그냥 덤비라 그래야겠다 별로 쎄지도 않은데 뭐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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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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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들어가긴 하냐? 스크롤? 스크롤? 많이 들어가네 가득 차면은 뭐 있던 것도 아직 안 들어가? 이런 게 어딨어? 벽이 있잖아 아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들어가 이제 아 벽이 3개까지 아 양이 있나 보구나 보석이 들어간 양이 있나 보네 아 극혐이네 철성만 13개 있어 여기 근데 이거 하나씩 해서 이거 일 한 게 아 슬롯을 이게 겹쳐지게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뜨는 거구나 야 이거 혐이다 단 넣어야겠다 죄송한데 아 잠깐만 아 비싼 거 비싼데 이거 가져가자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많이 먹은 줄 몰랐네 뭐지? 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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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어 방금 그래? 조사하면 된다고? 자고 자고 일어나서 오케이 부서져 있네 아 못 건너가 못 건너가 올라가자 어떻게 부서길래 이렇게 아 뭐야 주문 내성이야 어디서 지금 괜히 눈뽕 메타가 아니라고 뭐야 수호자가 있다고? 달은 떨어지고 죽음으로 끝난다 길을 소환하기 위해 이름을 불러라 달이 무엇인가 개소리야 어 다리가 이제 떨어져서 죽음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죽음이 아니겠지 생명이겠지 어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러고 새로운 게 나왔어요? 아 새로운 질문이구나 당신은 다리 위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함께 여행하고 지나 여행하지만 당신을 뒤에 남겨둔다 내 앞에 있다는 거 아니야 시간 아닐까? 맞는 거야? 뭐야 뭐야 뭐 이거 길을 소환하기 이름을 불러라 다리에서 가장 어려운 발판을 선택하라 길이 왜 이렇게 많니 몰라 첫 번째 꺼야 아 뭐야 아 이게 무슨 개지 꺼지세요 뭐 이런 걸로 지금 날 죽음을 보낼라 그래 켄 사이한테 지근 거 아니지? 이겨졌어 이겨졌어 야 이제 잠깐 이거 밀리되는데 살짝 야 나보다 쎄다고? 아 근데 질문 대충 이해했어 어 시간이 맞는 거 같고 이 NPC가 어디 있는데요? 뭐가 NPC인데 이게 NPC야? 생명 시간 어 진짜 맞췄네 그럼 첫 번째 덩 두 번째 거는? 야 나 대단한데 갑시다 저건 좀 아니죠 저건 좀 아니죠 저게 무슨 개짓거리죠? 아 장난하냐? 타워 디펜스야 무슨 응?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뭐 어쩌라고 다 4명이라고? 이동을 안하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물약으로 통과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물약으로 통과해야겠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디디 많이 들어온다 한 번에 저렇게 나오면 내가 못 나가지 그냥 아예 아 허리야 무적의 물약 이거 있으면은 될 거 같은데 먹어 죽었다 너희 죽었다 너희 버틸만해 버틸만해 얘는 죽여야지 내가 도망가지 아 진짜 이거 뭐가 무적이냐 대체 뭐가 무적이야 일단 여기까지는 맞는 거 같고 일단 내가 살려면은 저거 어째? 너무 빨라서 안 돼 저거 전사 전용 무정 무정 물약을 써보자 이게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뭐야 아 저거 어떻게 통과해 저거를 미친 게임아 아 아 잠깐만 차도 서봐야겠다 저거 이상한데 저건 아 물론 입구에 있던 법사부터 예상 예상 못하게 세긴 했는데 아 심하잖아 아 찾아보자 그니까 거미가 쏟아져 나오고 통과했죠 거기 그리고 이제 몬스터 나오는 데가 나오고 통과했죠 오 진짜 내가 내가 찍은단이 맞는 거네 그러면 그리고 이 다음 사다리 다음 발더란의 방패가 필수다 어 어 광선 공격을 반사해서 그게 필수다 어 그게 없으면 안 돼 어 그게 없으면 안 돼 어 어 방패 없으면 안 된다고? 저거 아니지 그런 상독도 없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 어 한번 물어보자 비리리 파리를 울려라 비리리 이 새끼들아 비리리 같은 소리 하네 한숨 때릴거야 뭐야 형편이 왜 저렇게 되니 형편이 왜 저렇게 되니 형편이 왜 저렇게 되니 이거 진짜 짧은 트립이 하나만 쥐고 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쥐겠어 흫 안 돼 석화 같은 것도 있나봐 저렇게 뜨는 거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광선 방사 반사를 못 하지 애초에 애초에 내가 캔사이라서 방패를 못 뜨는데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무적의 물약으로 막는 게 내 생각에 가장 잘 막히는 거 같고 그 외에는 없는데 어 가속도 필요가 없어 가면 죽으니까 투명한 물약을 한번 먹어볼까? 투명한 물약을 한번 먹어볼까? 지나갑니다 투명한 된 건가요? 똑같은 거 같은데 됐어 지나갑니다 함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쟤 죽여야겠어 젠이 안 되겠어 나 너무 짜증나 쟤네 레이저 쏘는 애들 나 죽여버려야겠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만족할 수가 없어 앞에 있는 놈 죽이고 도망가자 ort 띠어 제발 이건 맞는 거 같아. 얘네 다 죽여버리겠어, 저걸. 이걸로 다 죽인다, 투명물약으로. 감히 퀴즈쇼를 이 상황에서 살려두지 않겠다. 아, 됐지요. 도망갈 거지요. 빨리 와, 뭐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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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멈췄어, 왜 멈췄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깜빡진 놈들 저거. 감히 동료를 불러? 아, 동료 없는 찐단대 말이야. 살려주지 않겠어. 카이하고 다 썰어버린다. 죽었다. 미천다리네? 됐다. 하나 잡았고요. 투명한 물약을 다 써서라도 잡는다. 자존심을 걸고. 죽었다. 죽었다, 너희. 하나 죽였으니까. 하나 죽였으니까 뭐. 죽었다, 너희. 하나 죽였으니까. 죽을 일만 남아있어, 이제. 죽어도 나. 화력이 줄었을 거라고. 하나 죽었으니까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어, 화력이 줄었을 거라고. 하나 죽었으니까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어, 화력이 줄었을 거라고. 개같은 게임. 다 죽인다, 여기서 그냥 서서. 실패. 잘못 때렸어. 큰 게 문제일 거야, 내 생각에는. 큰 거를 죽여야지. 왜 이렇게 바로 쳐버린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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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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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튀어, 튀어, 튀어. 이건 좀 아니죠. 에이, 이건 좀 아니죠. 아, 진짜. 저기서 저렇게 막혀버리네. 초용불력 다섯사로 잡는다네. 잡고야 말 것이다. 우리 형 먹을 때마다 구주새 마냥 가치가 있길 바래 이러는데. 공감이야. 아, 언제 잡을 거야. 잡아봐, 빨리 잡기만 하면 돼. 잡아봐, 잡았어, 잡았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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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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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나 2라운델이 카드를 할 impression? 내가 다 가진 미소거도 이 laceri으로 하 HQ에 sparад을 해. 그니까 죽으면 내 삶이 tig라고. 빠질 수 있어, 빠진 수 있어, 14대1야. 춤تى your actions. 깸아, only one,完全 Vors再也 willì, I'll do it. 줘. 그래, 철광 한 strength Zeug, 좋은 son enh! 그럼 봐, 이 أن det們 tycker. 좋아. 보 geliyor, você cg ape salzig está. 왜 이럴ez ohne? 條 cosasitters, Herausforder. 내가 이길 거야. 어디서 말이야? 거excited, 왜 안 돼있지? 가만 안 둔다 내가 카이만 쓰면 나 뒤질 줄 알아 죽어 그래 철권 선호문도 좋아 제국 잘 치잖아 소용없어 내가 이길거야 어디서 말이야 아.. 셋 남았다 에이 이건 좀 아니죠 상도독이 없으신가 너무 많은거 아니니까 아 죽어나 이러다 생각보다 세네 어 생각보다 많이 쐈네 아.. 아.. 제법이야 이제 없을거야 그림자도 5마리 잡았는데 이제 버티겠지 양심머니가 있으면은 3마리한테 지진 않겠지 가라 가라 깨병 부리지 말고 가라 그래 깨병 부리지마 가 싸워 싸워 부셔 일단 엄살이 심하구만 말이 되냐? 척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걸리는 거였어? 척박이라는 게 말이야 이렇게 쉽게 걸리는 거였냐고 기어이 결국에 무적의 물량까지 쓰긴 한다 이거지? 이해했어 무적의 물량 내 생각에 하나면 충분해 다섯 개 있으니까 하위 물량 하나 쓰네 서다로는 아아 가지마아 아아 아아 구천 주네 야야야 왜 이렇게 센 거냐 답이 없는데? 미치겠는데 진짜? 답이 없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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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정마들 아름다운 아아 예아 어 아아 늦는거 narrator lah rate 아 진짜 그만다 나오세요 아이템이 사라졌는데 그 나파리가 나파리 제한이 있던 거였어요? 아니 CU 제한이 있던 거였어 그거? 잠시 제한이 있던 거였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벌써 세금 걷었어? 죽여가자 나한테 제한도 없니? 안 되겠구만? 쟤는 작은 것도 더럽게 세 안 되겠어 여기 다 쓰는 안이 있어도 돌파해야겠어 미쳤다 진짜 세 번째 부분이야 세 번째 부분이야 덩어리 죽이면 내 생각에는 끝난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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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이 14000 너희도 이런 거 쓰니? 왜 이렇게 세냐 얘네 아 꼬꼬마가 더 센데? 아 꼬꼬마가 더 센데? 와 이거 하나 죽이고 하나 빼야 돼 진짜? 그래야 되는 게임이었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겠다 딜 잘박이 기도를 해야겠어 그래 이렇게 바뀌면은 이제 붙어서 에이 지랄 말고 이게 말이 되냐? 쟤네가 더 세 쟤네 잡고 한 번 잡아보자 아이씨 다섯 마리일 때도 잡고 뺐는데 말이 안 되잖아 아이씨 왜 이러고 버스 아냐아냐아냐아냐 몰라 몰라 아직 몰라 아무리 죽다 아무리 죽다 끝대로 이겨 죽여 죽여 작은 거 뭐 잡는 게 맞네 쟤네 손방돌이 말이 안 되네 아아 경험치 몇이야 이거 어 15만 정도 먹었네 어 좋아 만족했어 이건 아니야 여기까지 나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인간적인 양식 못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만 도망 다녀 다리 위에서 가자 다리 위에서 가자 아니 대체 뭐 어디서 쉬라고 나는 꺼져 저것도 두 대 치면 한 대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대가 다 맞는 꼴을 못 봤어 나는 두 대가 다 맞는 꼴을 못 봤어 나는 두 대가 다 맞는 꼴을 못 봤어 나는 이상한 동네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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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간다 월끔해졌어 월끔해졌어 레벨업 또 하겠어 이거 하루에 이업이면 개꿀이지 만일 10개를 내려놔 아 뭐야 어디서 깜찍한 기술을 쓰고 있어 저방 옆 길이 많구만요 예스 안녕하시오 안녕하단 말 밖에 할 게 없냐 아 소호자 일족이다 아 너무나 오래되어서 사람들 모두 잊어버렸어 우리를 이렇게 절주받게 만드신 애에게 무슨 충성심이 있겠어 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아 아 누구 모시고 있는데 아 일메이트 숨겨져 고통점 숭배하는군 제가 지금 거리로 되어 있어 아 그래? 간다 그럼 나 뭐해 이거 뭐야 얘 뭐야 야 나 드래골이랑도 싸웠는데 니가 뭘 어쩌라고 난 뭐 어쩌라고 체력은 왜 이렇게 없냐 어?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없어 체력이 왜 이렇게 많냐 아 야 체력이 얼마나 많은 거야 얘 죽는 거 맞냐 아 데미지가 방과 없이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 죽는다고 말이 안 되는데? 성스러운 기운님 제발 도와주세요 성스러운 기운님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안 죽는 거 아니야? 너무 안 죽는 거 아니야? 풀 피었으면 드래곤보다 뺏겠는데 졌어 나 안 죽었어 졌는데 안 죽었어 졌는데 안 죽었어 맵을 밝혀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 가자고 일로 가봐 여기 뭐야 어디야 뭐한데요? 할 말 없니? 아— 닥 deciding 하 아 obser 본 다음에 나오면은 뭐가 태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뭐 나중일이고 잠깐만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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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흐흐흐흐흐해에 아 쟤는 안 죽어 때리면은 회복을 해줘야 죽는 거야? 그걸 때리는 놈이네 하여튼 해주죠 뭐 까짓 거 내 힐 좀 해주겠다 까짓 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말이야 힐 아 순간적으로 멀쩡하길래 나 습은 졸았잖아 나는 정체가 뭐냐 나는 신전 그 자체다 음향이 엄청 깨지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들리나? 컴퓨터 음향 나오는 부분이 이상해졌는데 내가 막아놨나? 물건으로? 하아아아 신도 소비받지 못하고 있나본데 여기는 계약 때문에 봉사해야 된다 자 흠 흠 하아 아 흠 저놈의 사랑을 지키고 아 ils 어쩌면 내가 그 가정을 제축해야 할 것 같군 그들의 가혹하고 이 일은 끝나야만 하오 나는 불멸이다 설사 네가 나의 형상을 파괴시킬 수 있다 해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라 난 돌아올 곳이다 가져가라 제 사람들은 당신에게 지팡이 멍청해서 못쓰지 않나? 이것도 녹수처럼 내가 쓸 수 있는 지팡인가?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두 가지를 통해 한 번씩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내 모습에 있는지 한 번씩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 디바이스의 조각 으흠 어디 몬캐스트였나 한 번 읽어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한 번밖에 쓸 수 없고 만든다고 신도한테 얘기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파괴할 수가 있다고 라고 합니다 자 그런 뜻이겠죠? 넣으면 어떡해? 네 기다려야 돼요 끝났습니다 가자 신도한테 말 걸러 가야죠 뭐 제발, 사람들은 제 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 권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서지게 될 거야, 돌아가시오 진짜 포기한 거야? 대화 좀 해보자 선택지가 없었어 다른 NPC한테 말 걸거나 얘한테 말 걸는 거겠지 가서 다른 신장 있는 놈이 하나 있겠지 뭐 밑에 있는 건 뭔가? 시차 아니야? 신장이 이걸로 돼 있는 거야? 너의 신앙은 끝났다는 뭐 그런 뜻, 그런 말이지? 너의 신앙은 끝났다고? 너의 신앙은 끝났다구? 응? 너도 없네 여기 있는 애랑 저기 있는 애랑 한 번씩 말 걸어보면 되겠다 아무나 신앙이 있는 애 없냐? 너의 신앙은? 너의 신앙은? 너의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아이씨 짜증나네 undo 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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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쓰는 거야? 이거 그럼 사용 아이템이야? 아닌데? 타코 10이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인데도 안 맞을 때가 있다고? 대체 뭐지? 예스, 새비지 너밖에 없잖아 뭐 어쩌라고? 보이지 않는 눈이 가장 삼드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밖에 못 쓰고 신앙심을 되찾아야 되고 걔랑 대화가 너무 길어서 내가 다 읽은 글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가라 그러고 돌아가라고? 아, 돌아가야 돼? 아, 그렇구나 나 여기 왜 온 걸까? 돌아가래요 갑시다, 뭐 가라면 가야죠 누가 내 잘 때 허리에다가 무슨 납땜을 해놨다,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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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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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대안에 도가리나 까자. 아, 게임 좀 이상해지는걸. 아, 구멍 속에 있다고? 알았어. 가서 얘기하라 이것이지. 레벨 드레임만 안되면 좋겠어. 안 됐군요. 야, 5천짜리 왜 안나오는거야? 개 좀 나와주면 좋을텐데. 5천.. 얼마 달달한 수치야. 5천인데 겸시 부려. 겸시 많이 주는 찐따 젠드는데 없나? 계속 잡으면서 레벨프하고 싶은데. 40레벨 찍고 싶은데. 40만 레벨이죠? 30까지 찍고 스토리 돌면 딱일 것 같은데. 안되겠지. 홀아웃도 만렙 찍어버려서 약간 이제 약간.. 약간 물리는데.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 눈은 멀어있다. 나의 눈은 멀어있단 말이요. 7만 5천이라니. 이럴수가. 이럴수가 레벨업이라니. 이거 뭐야? 요대 한번 까보고 정하자. 싸울지 말지. 건강 18이라고? 오..왜.. 아 근데 요대는 하나밖에 없기. 이렇게 힘 끼지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덤비냐? 왜 다 죽이고 뺏을래? 역시 나쁘지 않게 주네. 훨씬 약하네 얘네들은. 내려가서 가져오는 거.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 너무 고민된다. 7만 5천인데 무려. 이하면 8만 9천인데. 물어보자. 아. 너는 다시 돌아왔어. 분명히 우리의 하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 거야? 바로 적대되니까. 내 생각에 그게 없는데. 이거 해주면은 더 많이 주겠지. 7만 5천 보다. 이름이 다르지 않을까? 사교돋네 그냥. 사교돋면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니? 야 너니? 아 나니? 하교돋어. 하교돋어. 으음. 약간 이제 뭐 텀이라던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황스럽네요. 라치. 라치! 카이의 힘으로! 카이의 힘으로! 카이의 힘으로! 라치! 경험치 좋아. 이런 경험치를 놓치고 갈 수는 없지. 무려 만 얼만데. 돌아가면 주는 거 똑같이 주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 개이득이잖아. 이쪽 가는 게. 지금 저장이 안 된다고요? 회복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뭐 어쩌라고 그럼? 뭐야. 대장에게 말해야 된다고? 말해라 가노. 1룸 1룸 뭐. 죽여다. 경험치가 되라. 내 경험치가 되라. 되라. 여기서 먹는 경험치로 전부 다 메꾸겠어. 잠시만요. 이거. 이거. 진짜 짧은 시간이야. 어, 야. 피가 쫄리는데, 이거? 어? 도중이요? 나 너랑 전투할 생각 없어요. 우리 화해하자. 너는 효과도 안 받냐? 양아칠을 봤나? 야, 잠깐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를 벌써 15저항을 하냐? 됐다. 그렇지. 3천 자리 제니야? 와, 이건 좀 아니지. 많이 아니지, 이거는. 그렇지. 어, 다행이야. 어, 다행이야. 이런 안, 이런 뭐. 나쁘지 않지. 되게 좋지. 3천 자리 계속 젠 대면은. 경험치... 대박인데? 이리로 가자.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디 있어? 아... 다행이야. 누가 대장이냐? 나와라. 바로 그냥 황마. 그냥. 대장 누구야? 나와. 우울의 군주? 3천. 잠깐, 죽은 게 대장은 아니지? 그냥 실망이야. 어, 이건 아니죠. 뭐야? 나 안 무서워하는데? 죽일라고. 뭐야? 리치가 있네. 시간 정지 능력을 쓰는. 야, 이 게스트 진짜 어려운 거네. 아까 그 밑에 있던 애들 죽이는 게 제일 쉬웠던 거야. 지팡 찾아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고. 너무 크게 안 돼, 좋지. 시간 정지 같은 거 쓰기. 당신 머리가 있어야지. 아무리 쓰레기 게임해도 그렇지. 지금. 지금. 죽이고 있다. 나가 자고 와야겠다. 아, 뭐야. 얘 왜 이렇게 죽어. 야, 이거 아니지. 아, 이건 좀 아니지. 저기 먼저 갔다 가자. 야, 불안하다. 저기서부터 가면은 이제. 저기 약간 이제. 덜 나오나봐. 그렇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00. 얘네만 잡아도 많이 오르겠는데? 오늘은 뭐 2업하면은 좀 만족하겠습니다. 전에 나를 보통에 몰아넣었던 법사도 잡았고. 캐스트가 진짜 타드하긴 한가 보다. 가차 없네, 진짜. 이리로 가는 길이 있어? 일로 가는 길이 있어? 이게 뭐야? 아우스에이드. 엄, 저기. 저기요. 아, 뒤에 길이 있네. 아, 뒤에 길이 있네. 아, 저거 나와 여기서? 아이씨. 정말 싫다. 1대1은 이기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그래도. 못 잃을 것 같냐? 왜? 아아. 졸라 짜증난다, 진짜. 은신 능력이 있는 스킬이 되게 좋은 거였어. 쓰레기였어. 가서 아래에 있는 애들이나 패자. 쟤네 먹고. 하, 어떻게 되겠지. 투명한 물약이라 주겠지 뭐. 투명망또 같은 게 있어야 되네. 되게 좋은 거였네. 네. 아아앙. 넌 누구야? 무슨 광고 덤비는 줄 모르겠지만 스읏. 살려두지 않겠어. 리치인지 나발인지 어떤 거야. 그럼 천이면은 많이 주는 것도 아니네 여기 삼천짜리가 많은데 진짜 잡몹이었나 본데 전체 도중이라고요? 아 에이 이거 좀 900! 어 나쁘지 않은데? 적당히 약하고 맞는 거 적당히 맞으면서 길 안 들어오고 괜찮네 오천이잖아 얘네만 잡아도 죽으면 안될까? 아 됐다 가자 어디부터 하나씩 잡아야지 미친지 걔 있는데로 가야 될 거 같은데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형아리 치냐? 도저히 못 이기겠다 얘네 잠깐만 저 도저히 안되겠는데 쟤는? 도저히 안되겠는데 쟤는? 언제쟤가 공포에 언제쟤도 부과 걸려? 시간정지 주문이 너무 쎄다 여기서 이제 시간정지 빼주고 천천히 가야겠다 처음에 그 법사 공략하듯이 아 허리야 아 아 기대고 있어야겠다 어어씨 어어씨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키워 아 들어가 버프 걸고 들어가 나오셨어요? 아 안나오셔도 되는데 왜이렇게 쎄니? 센놈이 하나 있구만 보통 센게 아니구만 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괜히 들어갔다 이거 들어갔으면 안됐는데 아냐아냐 나와 나와 잠 때리고 이렇게 하자 걸고 저건 취소됐고 일단은 주문 걸다가 빠졌으니까 위로 나왔네? 하나만 나왔어요 개이득이죠? 파밍까지 파밍까지 잠잠 잠까지 한번 때리고요 어 괜찮은데 상당히 세긴 한데 솔직히 잡을만하다 촉과 해제 온다 뭔가 온다 철쟁이 왔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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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이거 전혀 계산하는데 넣어두지 않았는걸? 어떡하지 이제? 아 아 렉 걸려요? 진짜 제 접해도 걸리나요? 진짜 제 접해도 걸리나요? 진짜 제 접해도 걸리나요? 이상하다 제 컴퓨터로는 렉이 하나도 안 걸려서요 이거 이상하네요 근데 이거 한번 도망가니까 내가 살아날 방도가 없다 문제가 이거 한번 빼버리니까 제가 이거 방송 송출하면서 화면도 따로 체크를 하는데 아냐 아냐 그거 아냐 그거 아냐 아 쟤는 시간정지 뻑 하면서 걔 사기꾼이야 아 저거 사기겠다 시간정지 쓰고 켄사이 같은 거로 때리면 되잖아 켄사기네 이제 얘부터 죽이자 1대1은 이기겠지 당신 머리가 있으면은 칼 캔슬 좋구요 이겼다 왜 이렇게 센거야 진짜 8천이네 제방송만 이런다고요? 나는 아무리 체크해도 나 내 방송 아무리 체크해도 걸린 적이 없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방송을 띄워놓는데 렉이 전혀 없어요 원래 렉이 있는 날은 제가 틀어도 제께 렉이 걸리거든요 지금 전혀 렉이 없어서 방종을 한번 하고 리방을 할게요 리방 리방 아 됐다 큰일났네 아니 내꺼에도 걸리면 내가 그걸 알아채고 리방을 할텐데 안 걸려서 내 것도 안걸리는데 어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이거 아 미라 좋구요 리방 리방했습니다 리방했습니다 이게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제가 방송할 때 뭐 서버가 튕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서버 계속 제접을 하다가 다른 서버로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때 걸린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아 이놈의 트위치는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트위치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팔쟁이만 잡으면 되네 이제 아니군요 내가 선빵쳤지롱 아아 제법 강력해 나가서 저거 아 저거 왕미랄가 아냐아냐 이거야 왕미랄 죽여야 되는데 이 애들 다 죽여 도망을 못 가니까 와버리면 에이 이거 아니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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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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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저거 잡는데 물량을 먹어야 되나? 아 너무 강력해 아 이거 너무 쎄 너무 쎄 강력함이란 진짜 강력함이란 말 그대로 진짜 강력해 15,000 남았다 레벨업밖에 없나봐 활도 쓸 수 있으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됐을텐데 활도 못쓰고 그냥 찐따야 개찐따야 건방 병행하는게 최고인거 같아 건방이 됐고 근접이랑 원거리 병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법을 쓴다고? 야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먹고 도망갔었잖아 아 이거는 걸렀다 아 씨 큰일났네 모습보고 나가서 카이 아 이렇게 거는 사람이 어딨네 세상에 나 나갔잖아 저기로 왔네 둘 중 한 명이 일로 오면 하나 죽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데 하나만 딱 죽이면 될텐데 다행히 너 혼자 왔구나 아무리 강력해도 1대1은 아니야 어디서 1대1로 덤빌려 보네 켄사일을 켄사일을 말이야 켄사 켄사일을 말이야 어 얕보고 있어 진짜 스켈레톤 아처랑 리치름만 남았나 보다 그래서 시간정지 빼주고 앞으로 렉이 있을 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리방 하겠습니다 바로 칼리방 하겠습니다 리방 한번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나가서 아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그래도 렉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죽여 얘만 죽이면 그치 22000이요 레벨업이요 가자 나가자 빠르네 안 나오는 거죠 지금 3000 3000 아 3000 좋아 3000 너무 달콤해 레벨업이나 하자 타코의 체력의 타코만 돼도 아주 감지덕지하죠 2렉업이나 했고 오늘 많은 이득을 본 것 같은데 쟤네 왜 여기 있어 아 다 나왔네 얘네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여기까지만 죽이고 빼면 될 것 같은데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자 그래 개사기 개사기 이것이 바로 수면메타야 죽었다 너는 3000짜리가 8000정도가 아니면 1대1이 안된단 말이야 어디서 3000으로 덤벼 3000정도로는 막을 수가 없어 한 마리만 더 잡고 빼고 싶은데 그렇지 봉수 나왔다 그냥 전사라고 써있지만 봉수인 요상한 분 아 됐다 이 정도면은 클리어 될 것 같죠 다 잡은거 아니야 다 잡은거 와 겸치 끝내준다 끝내준다 아 뭐야 이거는 건방지개 여기 이거 뭐 있나 보구만 아 건틀렛 나오네 아이씨 뭔 건틀렛이야 저건 또 아 아 이건 뭐 해골검이고 야 죽음내성 플러스 쓰리 아니 플러스 뽀짜리 갑주가 있어 이 게임에 와 야 좋은데 아 애매하다 이건 좀 애매하다 아 저건 좋았는데 플러스 뽀짜리 처음 봤는데 나 플러스 뽀가 있군요 난 쓰리가 제일 센 줄 알았어요 전에 댓글에서 쓰리가 제일 세다 그래서 발주스 게이트 원 댓글 이었으니까 원에서만 쓰리가 제일 센가 보구나 더 좋은 검주 있겠는데 그러면 서리께는 플러스 쓰리인데 제일 세다며 이상한데 게임 플러스 뽀는 옷만 있나? 아 겸치 셔틀들 왔죠 아우 좋아 아가 펜슬이 안됐다 하지만 나 혹시 9천하냐 얘네만 잡아도 개까지만 만이고 야 너무 좋다 야 개꿀이잖아 대기 좀 자주 해야겠다 너무 좋잖아 비홀더도 잡아야 되고 안 가져가 두루마는 약간 끌리는데 안 가져가 이리 나가는 게 맞나 본데 뭐를 보니까 빨리 올라갑시다 내성 이렇게 높은데 저게 맞는 거 보면 진짜 답 없어 조그만 애들이 더 센 거 같아 아우 그만해 숙박을 내서 어떤 아이템이니 아우 찾아보자 아우 아ücke 안cha 더 себе 캡 42 는 말도 안 돼 awk 그냥 걸려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체력도 좀 좋아서 걸릴 못 이길 텐데 걸려서 무조건 죽으면 절대 못 이기지 아 못 이겨 이거 아 참 이거 그 침묵검 팔았지 아이씨 투명가 타면 있는데 투명 하나 안 되냐? 원거리에서 한번 뒤로 빼주고 해야겠는데 말했지 말했지 아아 말이 됩니까 이거? 아 무슨 무한이야 어 미즌 이름도 안 바뀐다? 아 제한도 없어 인간 MC처럼 얘 그 평타가 마비야 아 저거 하나 잡는데 물약 쓰고 싶지 않은데 진짜 진심으로 아 어떡하냐 어 어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투명으로 물약 썼는데 뭐 다른 맵에서 투명으로 도망가야 될 상황 오면 어떡해 속박 마비 저 속박 마비 저런 스킨 인간적으로 없애줘야 돼 재미가 없었죠 게임이 하도 오래 걸려있으니까 실수가 없고 플레이 타임만 늘고 미친 게임이야 미친 게임이야 미친 게임이야 미친 게임 미친 게임 미친 게임 미친 게임 수정부터 나왔던 암데 무시무시한거네 그만좀 걸어 죽겠어, 나. 몰라, 왜 끝나냐, 이거? 안 되겠다. 컴퓨터는 시간관념이 그렇다 쳐도 나는... 아, 진짜 저거 어떻게 하냐? 이 방패를 내가 낄 수만 있으면 그냥 씹어먹는 건데, 소풍 면역이면은. 왜 방패를 못 끼니, 이 쓰레기 같은... 캔 사이야. 이렇게 해보자. 트롤은 괜찮지 않을까? 진짜 괜찮네? 야, 진짜 괜찮네? 트롤은 면역에 속박이 안 걸리네? 야, 신의 한 수다. 팔까 했는데, 나 하수구 저거. 이건 좀 아니지, 인간적으로. 괜히 투명하게 괜히 썼다, 트롤 되게 좋네. 안 걸리네. 그건 아니구나. 아, 근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저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 진짜 진심으로. 저런 구간도 한 개 정도 있어야지 내가 받아주지, 저거. 저렇게 말하면 내가 어쩌라고 나한테. 트롤이 맞긴 한 것 같다. 트롤 말고는 내 생각에 저거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나한텐 지금 없고 속박의 상태 이상에 투명하고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씩 암살. 오바지. 죽이고 빼야돼, 죽이고 빼야돼, 죽이고 빼야돼. 아, 못 죽였어, 못 죽였어. 하지만 뺄 수는 있을 거야. 야, 개미지가 아주 소름 돋아요. 가면 죽는데 그냥, 나 어떡하지? 가면 죽어. 빼면 이득, 빼면 이득, 빼면 이득. 사라져, 제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얘네가 잡몹을 하면 어쩌라는 거냐, 나한테. 아, 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도도도도도도. 9천, 9천짜리가 잡몹이야. 아, 살았어. 아, 상관 좋아. 잘 생각하자. 쓰고. 트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트롤 오케이 이거 여기서 이렇게 쓰라고 준거네 트롤 여기서 얻은 거였지? 생각하니까 뭐야 쟤 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런 애는 1대1로 싸우는 거면 트롤보다 본체가 좋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진짜 비올더랑 가우스랑 정치 똑같이 주네 왜 도룡마라 나오니? 진짜 세다 트롤 아 이거 마음만 안 통하면 이렇게 센데 트롤이 이렇게 상의적이었구나 내가 불검으로 1400끼내었는데 상성이 이렇게 중요하네 트롤이 이기네 야 진짜 상상도 못했어 세이브 줬고요 3대1도 이기지 솔직히 3대1이 아니구나 1대1도 이길 거야 세이브 했어 세이브 한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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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한 사람의 여유야 이게 세이브 한 사람의 여유야 이게 얼마나 좋아 아 좋아 빨리빨리 버퍼 걸고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나 상성 게임이었네 6인 팟으로 깨는 게임이니까 이렇게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이거 욕심내면 안 돼 욕심내면 안 돼 하나씩 죽여 하나씩 죽여 경험치가 저렇게 꿀인데 열 마리만 잡으면 랩업인데 절대 안 돼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죽여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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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득이야 일대일로 골목에서 맞춰 죽는 이렇게 이득인데 아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위에 있던 놈을 여기 세이브하고 보자 여기 세이브하고 보자 여기 쟤가 죽여 그래도 나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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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세냐 마법난 없으면 이렇게 세네 무적이구만 그냥 무적이야 다시 내보내줘 다시 내보내줘 소환술을 저렇게 무식하게 주냐 소환술이냐 이거 소환술이냐 누가 따라오는 거냐 이건 뭐냐 물 농장이냐 여기서 아 Copy 힘내엘 저거 저렇게 셌소? 끝에서부터 돌려가게 해야겠다 레벨업 하면서 이제는 레벨업을 봐도 좋을 정도로 경험치를 잘 받아먹으니까 12만 정도면 이제 뭐 속도 살짝 빨라 들어와 비홀더 부터야 법사를 죽이고 도망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전사를 뭐야 즉사 마읍이야? 즉사가 돼? 트롤 트롤이 아니.. 뭐야 죽었네 아니 트롤 뭐 이제 이제 공략했냐 트롤 힘 23짜리 트롤이야 공략하면 안 돼 야야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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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만 있으면 돼 지배만 안 받으면 지대만 몬스터 지배 같은 거 있나 본데 이 스킬 중에 그래서 트롤이라도 당한가 본데 당한가 본데 당했나 본데 야 미쳤다 진짜 야 뭐 있어 야 안 돼지 넌 속박인데 어디다 속박으로 이길 이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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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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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름 같은 건 뭐냐 저기도 있나 보구나 여기랑 올라가는 데가 있네 그 가운데가 여기 여기가 이제 그거고 아 여기가 죽여 죽여 야 대박 진짜 겸신 니가 왜 나오냐 여기서 니가 왜 여기서 나와 독립 중요하겠어 그게 결과적으로 내가 먹었으니까 이득이야 세이블리 조심해서야 게임으로 그 정도로 당할 내가 아니여 14,000 내가 받아가겠어 어디서 빼? 어디서 백스텝이야? 도끼창이요? 드래곤의 재앙? 와 이거 독려해서 드래곤 잡으라는 거네 타코 3이야? 최강 계열이다 도끼플레이 했으면 꿀좀 빨았겠는데? 이걸로? 에이 이건 아니지 약간 쏠린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내가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상태 이상 면역이 너무 좋다 상태 이상 있는 애들이 상태 이상 워낙 좋으니까 이 게임에서 경험치 많이 주는데 면역인 애들은 경험치 많이 주는 것 치고는 약하니까 면역만 되면은 개꿀이네 4만 점만 더 모으면 돼 내성 있고 무조건 있고 얘네 내성 여기서 이제 다 사제야? 여기까지만 그치? 빼 솔직히 이거 빼면 내가 이긴다 양심 팔고 솔직히 질 요소가 없지 이렇게 되면은 여섯 중에 셋을 죽였는데 가장 불안한 게 가우스가 쟨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롤 대죠 얘네까지 잘 줄고 은근히 세단 말이야 트롤 솔직히 근접전투 1대1 노하우고 뛰면 마우 없이 싸우면 켄셀이가 더 세긴 한데 트롤도 만만치 않아? 풀린 거 보면은 저게 안 나온 거죠 아 너무 좋아 당연히 소환수 풀렸을 테고 죽었어 똥구멍 같은데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쓰면은 얘부터 때려가지고 내가 쟤가 6천짜리네 유일하게 뭐야 보호드루마리 오 좋네요 좋은 거 나왔죠? 무기장량 필요는 없는데 가자 가자 설마 트롤이 이렇게 꾸릴 줄이야 똥구멍은 능력이 없네 아직 한 군데 안 가지 않았나? 다 갔나 내가? 여기는 뭐 없잖아 보자 다 갔네 올라가면 되네 이제 경험치 너무 잘 먹었다 이거 1업 또 하겠는데? 하루에 3... 아 위로 올라가는 게 탈출하는 데구나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월더는? 가우스를 못 이기는 거지 공포대석이기 때문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뭔가... 보통 애가 아닌데? 보통 가우스가 아닌데? 아 이거를 깨야지 제가 나오는 거네 왠진 몰라도 왜 그러는진 몰라도 제가 저렇게 나오네요 트롤로 잡자 트롤이 맞는 거 같아 내가 가자 가자 아예 안 들어가냐 혹시? 무기면역이냐 무기면역 근접 면역이냐?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 무한일 거 아니야 쟤는 몬스터니까 스킬 오 들어간 들어간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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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트롤 뭘 세상에 맙소사 트롤의 힘인가 이게 트롤이 신이었어 저렇게 센 거 잡았는데 뭐 줄까? 보상도 끝내줘 여기 압정 5%요? 독이 더 난 거 같은데 잠깐만 그래 일단 이거 해 어 독은 뭐 나중에 내가 주면 되니까? 레벨업 했다 다크 다크 이건 뭐야? 어 3급 기술 생겼네 어어 어어 약한 생물의 방울기도 광탈을 낼 수가 있다 넌 아 양악 용 이거는 어 양악 용? 이거는 아 그렇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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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이거 딜 세팅으로 맞추고 이거 하면은 굉장히 쓸 거 같은데 지금 마법저항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파워어택은 뭐야 죽음 내성굴림은 강한 놈한테 안 맞을 것 같고 맞는 것만으로 마이너스4 페널티인데 솔직히 이거 타코 보정 안되면 맞을 확률 굉장히 낮지 않나요 강한 녀석 한 3대에 한 대 때리던데 3대인가 5대에 한 대 때리던데 그럼 이거 맞을 확률 자체가 30%에서 20%인 거 아니야 보통 게임처럼 데미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가는 거면은 100% 좋은데 맞을 확률이 낮아서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마법저항하고 딜세팅 맞추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머크라이 아 솔직히 공포 마법 있는데 필요 없겠지 내구성 이거는 이제 잠깐만 마법저항이랑 약간 다르죠 어 이거는 그냥 물리피해가 40% 감소되는 게 추가되는 거네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물리계통 맞다이 때면 다 이기는 거 아니야 나 이걸로 할래 게이드기 내 내구성 공격 횟수 4 전승 지식 20 명성 올라가고요 그런 거 아니네요 타코 이름 뭐야 그럼 아 됐다 스킬 찍었다 나 힘이랑 민첩이 떨어졌는데 아 아 아 아 트롤 상태라서 쫄랬네 어 이제 새로운 스킬 생겼는데 내구성 생겼어요 어 좋은데 골렙이랑 싸워도 이제 이기겠는데 되게 좋잖아 어 저런 것도 있구나 난 더 뭐 없을 줄 알았는데 어 마음에 들어 30 찍으면 더 주겠지 10만원 주겠지 한 내보내줄래 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물 때리네 야 나 구해옴 잠깐만 이거 누구 주라 그랬나요 저한테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건가 보다 어 이거 이렇게 사용 가능하네 나한테 써봐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것도 이대용이라고? 아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게 뭔 일이냐? 가서 일단 보고 하고 하자 지팡이 완성해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러 갑시다 욕망에 눈이 멀어 6인 팟 게임을 소울플로 하는 모험 이 집 산만? 많이 줄 것 같은데 아까 그냥 주는 게 7만 5천인데 아 맞다 여기까지 와야 돼 그냥 주는 것도 나 구해왔는데 뭐 할 말 있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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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어 잠깐만요 굉장히 울부짖고 있네요 아이고 일으켜주고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 물품 획득으로 중형 방패를 했다고? 물품 획득으로 중형 방패를 했다고? 아 아 잠깐만요 미친놈들아 이게 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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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아 아 아 아 아 그 아 면역인이 조화의 방패가 더 좋지. 아, 이건. 상태상 걸리면 작살나는데, 아무리 순순해도. 법사한테 걸리면은. 휴, 너는 너무 많은 인생을 죽었고. 저에 대해 고마워. 하지만, 너는 아직 랩을 잡고 있어. 랩듬기술은 아직도 안 사용해. 휴, 너는 많은 인생을 죽었고. 저에 대해 고마워. 하지만... 좋은 하루 되세요. 모두 잘 믿어. 뭐, 갖다 주는 게 맞는 거야? 휴, 너는 많은 인생을 죽었고. 저에 대해 고마워. 하지만, 너는 아직 랩을 잡고 있어. 랩듬기술은 아직 안 사용해. 쓴 다음 가져가면? 휴, 너는 인생을 죽었고. 정말 짧은 하루 되세요.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아, 뭐야. 갖다 줘야 돼, 그냥? 아, 여기 뭐야. 진짜로. 가는 게 맞는 거네, 그럼? 가서 한 사만 받고 방패 하나 받는 게 최종 보상인 거네, 나한테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게임이 진짜, 단점이. 게임할 때 딜이 안 들어가면 포기를 하잖아요. 내 레벨에 RPC 게임할 때. 내 레벨을 때릴 수 있는 애가 아니구나 하고. 이게 랜덤업으로 들어가니까. 어중간하게 센놈 만나서. 운한 좋게 딜 안 들어가면 내가 못 잡는 애인 줄 알고 빼게 된다. 잡을 수 있는 애인데. 목숨을 걸고 맞다니 떠야 돼. 가자. 켄사이가 보정 받은 게 있어서 그렇게 세진 건가, 혹시? 예스. 이게 다네, 그럼, 결론은? 보상은? 예스. 아... 유일한 미덕. 아, 그냥 이거 끼자. 아, 그냥 이거 끼자. 좋은 것 같다, 저거. 어, 여기 이 동네 쪽 마흡 그게 좋네. 나는 뭐 내구성도 이제 얻었고, 사실 꿀릴 것도 없네요. 40%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만약 포인트를 한 번 더 준다. 아, 40렙을 만 렙 찍으면 준다. 그러면 이제는 마흡 저항을 받고, 기존에 있던 이제 저항 세팅은 전부 다 이제 딜 세팅으로 바꿔서, 극딜. 극딜 캔 사이 한 번 해야겠다. 그 정도? 공격 횟수가 한 번 늘었는데. 얼마나 세진 건지 모르겠네. 그럼 18만 남았네? 오늘 3업이나 했고, 어, 쉽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 클려도 된 거 아냐? 이제 된 거 아냐? 다 했네. 아사시노. 저렇게 길게 만든 맵인데, 그냥 지나가면 아까웠겠다. 잘 봤다. 긴 캐스트 잘 봤어. 미소만 하지 말고 경험치를 달라고요. 그리고 두 명이지 않았냐? 한놈은 왜 두.. 어디 갔냐, 또? 혹시 이런 거라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양심 있으면? 약 1만 남았고 2만 남았고, 아 이것도 못따? 이건 좀 아니지 가자 레벨 들으면 안 나가면 돼 가자 조사하고 파괴만 하면 되네? 조사는 했고 조사는 별개로 지팡이 쓰긴 했는데 뭐라 그럴까 걔네가 나한테 제법 깜찍하게 계겠다 내구성 죽었다 방어적 좀 보자 0이 됐네 0으로 된 것만이 아니겠지 뭐 디버프 걸린 것 같아 이 킥트왕 보면 써있는 건 보면 안 닿는 거 아니구나 야야야 쟤까지 죽여야 돼 쟤까지 죽여야 돼 야 하나 갈 수 있을까? 자신을 믿는 자 승리 법사 먼저 죽였어야 되는데 어쭈 제법이야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서 버프 다 걸고 들어가서 카이까지 쓰고 들어가서 밀어버리자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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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여야 돼 아 이 버프 왜 자꾸 걸리는 거야 진짜 아 아 버프가 저렇게 자주 걸려 아 이건도 아니지 오자마자 둘러싸가지고 잡는 거 바라나 그래도 뭔가 신앙식이 그것밖에 안 돼 잡아 이거 잡아 죽었어 뒤어어 자 나 파밍해야 되는데 아이템 됐어 야 잠깐 이런거 아니지 야 그렇게 끈질기면 어떻게 해 아이씨 파밍 했어야 됐어 가서 바로 죽여야 되는데 아 둘러싸인게 너무 크다 가자마자 거의 뭐 엠신공 당해버렸어 잘 돌아왔어 이제 죽여 어디서 지금 범벅 죽인거지 넣어둬 이제 안진다 제보 빠르긴 했지만 더이상은 없어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어제 2000짜리가 지금 그 많은 비홀더를 쓰러지고 나한테 지금 범벅 죽였어 바로 다 죽는다 이제 나 나와 파괴만 있을 뿐 테드니? 뭐니 왜왜왜 왜 보고도 못 본적 하니 다 봤던거 짠 나죠 아이템이 테드 어딨냐 왜 안 덤벼? 야 뭐야 뭐야 쟤 왜저래 어디가 얘네 뭐야 어디서 쟤 내가 못본줄알어? 빨리 내려와 다 야 뭐야 왜 여기있어 어디갔어? 뭐 오졸하고 나한테 다 깼잖아 다 깼잖아 예 오졸하고 뭐야 이거 이게 뭔 일이야 파괴된거야 뭐야 아 이제 mpc 없는데 이 근처 mpc는 돌아가서 보고하면 되나? 사원으로 돌아가 성공을 보고 해야된다 아 그 뜻이구나 가자 그러면 원래 내가 일로 가서 얘네랑 싸우는 것까진 여기 계산이 없었나봐 지팡이를 처리하는 것까지가 이제 이 녀석들의 나쁜 일을 망치고 거기서 성공을 한 거고 굳이 쟤네를 학살할 필요가 없었구나 아니 착각을 했네 난 사원이라 그러는게 여기 애들도 사원 애들인 줄 알았어요 자기 그 다른 종교 사원인 줄 알았어요 쟤네한테 지팡이 갖다 주는 것도 엔딩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네요 빨리 보고나 하자 경험치 또 주겠네 하루에 3업이라니 진짜 많이 엎했네 하루에 3업이라니 진짜 많이 엎했네 진짜 많이 올렸네 오늘 세분만 더 키면 엔딩 보겠는데? 이 리솔플로드 생각보다 세다 많이 많이 세네 켄사이가 연협도 있고 내 생각에 트롤 뭐야 저쟤 쟤 왜 저래? 뭔 일이야? 내 생각에는 그게 그게 있나보다 그게 뭐더라? 켄사이 그 레벨링 했을 때 그 속도랑 타코 공능력 올라가는 거 그것들이 변신을 해도 정이 되나보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제가 지금 이럴 때 그 다음은 방패기사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제 반응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모든 걸 파괴했어 야 명성에 45,000원 45,000원 좀 적다 제 주면 7만 이었는데 쉐도우시프 관련 캐스트도 안 한 거 같은데 솔직히 쉐도우시프 같은 난 저런 계열 캐스트는 흥미가 없네요 사람이 또 어 도전관이 달성 아무래도 판타지 요소 가득 그득한 게 좋아요 물론 저런 것도 판타지가 있긴 하지만 더 그득한 게 좋습니다 감속됨 좋네 아 다른 거 다 쓰레기네 팔자 팔만한 것들 다 꺼내야겠어 난투해소 민첩이지 필요 없네 양성은 필요 없고요 아 너무 좋은 게 많아 이 정도만 팔자 이 정도만 팔자 사냐? 가능? 우리 갑자기 안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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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명령이라고? 아주 내가 이제는 딱가리인 줄 알아 다음 명령을 기다리네 반반 중이었어 기다릴까? 헤런 사원 헤런? 헤런 뭐라고? 헤런? 헤런? 헤런 사원? 됐어. 관심 없어. 가자. 팔다리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나한테? 팔더스 게이트, 황금, 팔다리 부두 지역에 가면 크로멜 집으로 가래요. 부두 지역에 크로멜 집으로 가래요. 부두 지역에 크로멜 집. 크로멜 집 한 번 작살되지 않았나요, 제가? 여기라네요. 갔던 것 같은데 일단은 가보자. 가서 판매 한 번 하고. 아이고, 허리야. 게임 즐기다 보니까 아이템도 나오네. 처음 할 때 딱 즐기니까 다 나오고, 이 게임이 아무래도 이제 90년도 게임을 하고 글도 많고 그래서 귀찮은 것도 있고, 캐스트가 이제 찾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지. 맛을 들리면 재밌다, 초회차는. 두 번 할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두 번 하는 사람도 이제 좀 공략 형식으로 하는 거야. 장인들 다 어디 갔냐? 야, 장사 안 해? 장사하실? 장사 안 하실? 장사 안 해? 야, 어디 가? 와, 나 11만만 있으면 또 업이야? 설마 사업인가, 하루에? 장사 안 해? 아, 백궁같은 길이? 아, 백궁같은 길이? 아, 뭐야? 상점 없어? 상점 밖에 장점하는데 상인을 하는 게 더 좋겠어. 나 판매할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지방? 와요? 2012. 땡 vacATT tp tp. 됐어. 아이템은 뭐, 자리도 남으니까? 중요한 케스트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팔다리 쓰러 가는 건데 뭐 리치를 살릴 수 있다 그랬지, 팔다리 꺼내 놓자. 녀석사잖아요, Τanza Kings lanes wake awakουν 거든요? 아 으 여기서 살릴 수 있다고 아 아 스페인의 차 피해 그 생사 밟수 인평 으 캐스템 왔었구나 기억이 안 난다 아 황금팔에서 찾아보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도 또 아니면 내가 이미 늦었다던가 황금팔 다리 황금팔 스위치 교통 이 아 대단히 아... 잠깐만요 죽음의 냄새를 느끼고 쉐이드리치 킹각스의 몸을 찾으러 온 거냐 칸각스의 몸을 아 쉐이드리치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났어 어 항구로 돌아가서 황구로.. 황구직으로 돌아가자. 황금 회고를.. 황금 회골 어디서 갖고 와? 아 잠깐만 황금 회골 내가 혹시 얻었는데 잡템인 줄 알고 버린 거 아냐? 황금 회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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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있다는 게 그 뜻이었구나 여기 캐스트할 때 여기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로 가자 어딘가로 가봐 가서 지하로 어떻게 가지? 이건가? 쓸어버리면 되잖아 여기 지하로 가면 있다는데? 기억까지는 안 나는데? 지하가 또 있네 여기까진 알겠는데 여기까진 알겠는데 여기 있다고? 황금의 골이? 여기 황금의 골이 있다고?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만 진짜 있는 거야? 아 진짜 있는 거야?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 건물이 아니네 이 옆 건물이네 진짜 읽는 거 좋아하고 기억해두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겠다 나랑 안 가지 여기라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저거 아 문을 따고 들어가야 돼? 힘을 이어 돼 됐다 땄다 진짜 진짜 땄다 여기라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꿀릴 게 없는데? 버프도 많이 걸어놨겠다 지하로 내려가면 있다 지하로 내려가면 있다 그랬는데 지하로 내려가면 있다 그랬는데 재생의 물약 불이 불게나 있네 이거구나 이거구나 맵 좀 봐 아 맵 진짜 혐의야 미쳤나봐 진짜 생명력 재생 물약 여기야? 와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찾냐 이거를 똑같이 생겼네 매분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나는 모험가 도박힘이요 나는 저주를 받았다 이 묘지에 명언이 있겠어 도와줄게 어? 몸통도 찾아야돼? 잠깐만 킹각 칸각스 어딨어 이름이 칸각스야 칸각스 이 도시 안 무덤이 흩어져 있다고? 어? 아니 저런 황금몸통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찾아보죠 어? 솔직히 그건 내가 어? 각기 두 명의 리치가 보관하고 있다 엘레멘트 리치와 쉐드 리치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다리 지역에 언싱 아이 캐스트를 진행하면 찾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잠깐만 엘레멘트 리치 엘레멘탈 리치가 어딨는데? 발더스 게이트 엘레멘탈 리치 엘레멘탈 리치 엘레멘탈 리치 헹구에 가면 방이 또 있다고? 아 혹시 그 방 그 그. 범죄 일어났던 그 방 얘기 하는 건가? 야 이거 진짜 어렵네 게임 이게. 이걸 어떻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양심이 양심이 양심이가 없는 건가 게임이? 이러면 타코 면 앤간한 적은 다 죽을 거 같은데. 뒤로 올라가는 기술 없는게 조롱이다. 판매를 내가 장사하는 데가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신이 사가실래요? 신이 사가실래요? 나는 뭐 사가는 게 없구나 도착 도착 벌써 2시간 40분이지만 더 갑니다 쭈쭈 갑니다 개소리야 간다 아 뭐야 미쳤니? 뭐야? 간다 항고가 어디였지? 여기가 항고 아니야? 어 잠깐만 너 어디 갔어? 너 어디야? 여기에도 지하가 있다는 건가? 아 그럴 리가 없지 으흠흠흠흠 그 거기 맞네 그 거기 거 거 거 뭐야 거 나 그거 맞네 그 대장자인지 뭔지 피부 벗기기인지 나발인지 거기네 달이냐 어디야? 너의 손을 기다리고 진짜 피가 안 나 나 세졌는데 왜 이렇게 잘 버티냐? 세진 사람이야 왜 버티고 있어? 150 뭐 제법 주는데 돈도 많고 말이야 잘 버티냐 점치 점치 괜찮은데 레벨 드레인 당했네? 아이씨 달이 맞네 달이 맞네 아 하하 졸라 짜증나네 진짜 어디가 어디가 사원이었어 여기가 사원이었나? 사원 가서 받으면 너 쌀 거 아냐 두루버를 필요하고 오 레벨 드레인을 걸어 인간이 으휴 여기가 드레인이면은 레벨을 내 걸 가져간다는 거야? 쟤 왜 레벨 드레인 같은 걸 만든 걸까? 짜증나게 만들 게 따로 있지 레벨을 가져가면 난 또 어쩌라고 도움이 될 것 같아 헬멘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알게 된다 알게 된다 풀렸다 너 회복도로만이 없냐? 아 피곤하던데 헴 나는 아이템 팔고 여관에서 한숨 때리고 내려가자 아 나는 피곤하네 나 피곤해 나 피곤해 단밀오 내가 다 알게 될 것 같아 다 지도되면 다 지적일 것 같아 보석도 팔까? 보석도 팔까? 그럼, 너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보인 것 같아. 가격은 괜찮네. 나쁘지 않네. 많은 여행을 했구만 몸까지만 구해서 뒷내용은 나중에 하죠 옷만 일단 구하자 내가 그럼 갔던 곳들에 다 지금 빈 곳이 있었던 거네 원래는 저거 진행을 하다보면 찾게 되는 건데 눈썰미가 없어 못찾았구만 아 실망이야 여기 여기 길이 이거였어? 여기는 원래 가는 거잖아 누구야 얘네 뭐야 너는 하마귀야 뭐야 렉 또 생겼어요? 아 근데 이제 방송 끊을 거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하죠 다음 기회에 이제 뭐 몇 분 몇 초 안 남았기 때문에 렉이 왜 생기지? 렉이 다른 사람 생긴다는 것도 없었는데 뭔가 약간 안 맞는 게 있나? 어느 지역이 안 맞고 그런 게 있는 건가? 어? 여기 왜 이렇게 돼 있냐? 여기 아닌가? 뭐 여기 아니야? 왜 이렇게 돼 있어 구조가 똑같은 방에 나오고 모든 게 똑같다고? 전혀 안 똑같은데? 여기가 맞는 거야 뭐야? 여기 같기도 하고 그림상 여기 같은데?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여긴가 보다 아니 아닌데? 아 여긴 해 여긴 해 여긴 해 여긴 해 아 여긴 해 야 세상이 똑같은 게 이렇게 많으면 내가 어떻게 해? 그럼 한번 끊고 가죠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빠른 리방 아 구조가 다 똑같구나 도시가 아 넌 체력이 왜 이러니? 뭔 일 있었니? 내 생각에 뭐야 이거 뭐야 카이 이거 걸고 이것만 걸면 되겠지 뭐 썩은 냄새와 코를 소름 끼치는 존재가 미치 피지컬 좀 봐라 저항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 아 아 리방 했는데 있나요? 아직? 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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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아 저런 걸 소환해 니보다 쎄보이는 걸 소환하면 어떡해 스쿨 크레임은 나왔잖아 이거 별로 안 쓰네 멈추 안 나오네 어 아 직사했다 아 이거 아 얘가 센데 아까 걔보다 센 거 같은데 엄청 센데 운석포구 렉은 사라졌어요 어 올라가 올라가 다시 내려가 올라가 다시 내려가 야 다시 걸어봐 또 소환했어? 저게 몬스터가 소환 하염고 있어 씨 뭐 했는데 지금 아 주변에 있는 거 직사시키는 마음인가 보다 어 그런가 보네 대상 지장 없이 어 그런가 보네 쟤가 죽었네 그리고 많이 못 쓰겠지 저렇게 좋은 마음이면 아 걔 같은 게임 아 그러고 보니까 나 마옵세팅을 해 놓고 왜 저걸로 싸운 거야 병신인가 하하 하하 마옵세팅을 해 놓고 왜 저걸로 싸웠냐 생각보니까 마옵세팅 이렇게 다 해 놓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나와 없애버리겠어 아 수호자가 어딨는데 수호자가 없는데 무슨 수호자 죽이지 않느냐 뭐야 수호자 없어졌잖아 뭐야 왜 이래 아 내가 잘못 불러왔나 아 제가 잘못돕을 할 수 있냐 뭐 야 아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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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아 이거 끈적이잖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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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자 잠깐만요... 지금... 하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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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되지 마법? 딴거 딴걸 떠나서 저... 즉사마업을 일단은 회피하는 법은 알겠는데... 기다렸다가 해야되나? 일단 내가 즉사... 음... 잠깐만요... 유저 강제 퇴생 됐구요... 어디 죽었냐? 하아... 일단은... 아니아니아니... 저장하지마... 돌아가고... 이게 지금 맞는거 아니야? 아... 아... 너무 이거... 빡세다... 전체적으로 빡세다... 어... 여기까지 일단 막고... 카이를 걸고... 그냥... 세이브 여기서 맞는거지... 카이 쓰고... 때려... 때려! 아... 저 첫타가 안들어가면 어떡하니... 튀자... 나 여깄는데 어떻게 쓸거야... 시전 포구했고... 지옥의 물을 통해서 악마를 소환한거구나... 그럼 즉사업을 일단은 악마한테 걸게... 유도를 하고... 일단 나는 자일로 회복을 하고... 내구성이 필요는 없겠지만 써 두자... 시간도 어째 필요하고... 저게 이제 즉사... 근데 피핀드한테 썼고... 피핀드가 저항을 했네요... 박고방에 억울해가 올 수도 있죠 뭘...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저거 좀... 많이 위험한데... 어떻게 되먹은거야? 왜 지들끼 싸우는거야 쟤네... 첫팔을 못 때린게 좀 아프다... 아 지들 소환수끼리 싸우고 있는거네... 그렇네... 여기 소환수가 있네... 여기 소환수가 있네... 여기... 여기... 즉사는 썼잖아 이미 얘한테... 얘를 죽이자 그럼... 지금 얘는 이제... 리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법에 제한이 있는거 같고... 여태까지 쓴거 생각하면은... 제한이 있는 마법들이 끝나면은... 난 이제 내성이 높으니까... 그치? 이 정도까지 버틸... 계산을 안 했을거야... 마음만 빼주면 쓰레기는... 너무... 나 너무 느리다 인간적으로... 감속도 저 높고 떼야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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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우리 이만다리... 아... 아... 황금몽... 황금몽통... 여기까지 하죠... 아... 이제... 갖다주면 되네 해골한테... 아... 야... 저런거 소환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안세다... 솔직히... 미라가 더 쎘습니다... 그런 부분이구요... 이제 사라졌구요... 다음 이제 칸각스가 뭘 줄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렉이 있었던거 같은데... 유튜브는 아마 없을거에요... 근데 트위치가... 제가 트위치에 방송을... 다산 방송을 안봐서 모르겠는데... 생방송으로 보는 프로그램을 내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 그런것도 있는거 같고... 단순하게... 연천이라서... 연천이... 연천이 안받는거 아닐까요... 느낌이... 어... 다른사람 안걸리는데 나만 걸리면은... 약간 지역 그런거 아닐까요... 북한이랑 가까워서... 어찌됐건... 뭔이온진 모르겠고... 다음시간에 보도록 하죠... 내가 그냥 설정을 만질게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옛날게임이잖아요... 요즘게임해도 안걸리는데... 옛날게임할때 걸려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네요... 공평하게 걸리면은... 내가 좀... 공평하게 걸리던가... 하... 요즘게임에 더 걸리던가... 내가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는데... 아니 뭐... 여기서 걸려버리면은... 내가... 발로스에서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할수도 없고... 어찌됐건... 다음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오늘 뭐... 뭐야 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뿅! 아... 정확히... 그...